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 드라마의 황태자 두클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 드릴 이야기는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자 최초의 가톨릭 신자 대통령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암살된 유일한 미국 대통령 등의 타이틀을 가졌던 역사적인 인물 존 에프 케네디 그의 정치적 갈등과 가정사를 보다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이자 특히 극중 제클린 영부인 역의 케이티 홈즈가 실존 인물과 놀라울 정도의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미니 시리즈 한 가문의 비극적인 일대기를 탈부자구를 압축해낸 미국 드라마 케네디스입니다. 1937년 하이엔니 스포트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의 신임으로 무려 주형 미국 대사직에 오른 인물 조셉 케네디 아들들에게 나는 아직 배고프다며 미국 제1의 로열 패밀리를 꿈꾸는 이 야만가의 최종 목표는 그러나 말 그대로 나라를 집어삼킬 생각에 행복회로가 풀가동되는 것도 잠시 조셉은 공식 석상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히틀러에 대한 미온적인 대도에 한순간 전개에서 추락해버린 이미지 결국 백악관 통보와 함께 그의 야망도 무너지는 듯 했으나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라며 바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대통령이 될 만한 업적을 세우게 합니다 정치적 성공을 위해 장남인 조 케네디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시키는 참된 아버지 와 이걸 시켜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둘째 아들 잭은 전쟁 나간 형이 뭐가 그렇게 부러웠는지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며 1인 시위를 시키는 야 이 정도면 진짜 광기인데 유사 호전광의 면모를 자랑하며 스스로 군사의 길을 걷게 되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무사 귀가한 케네디 형제를 위한 자축파티의 현재 특히나 잭은 전투 중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 돌아와 나라의 영웅이자 가문의 자랑이 되었는데 동생의 가슴 밖 작고 빛나는 그것을 보고 질투가 난 우리 행위 대통령의 자질이 의심되는 소인배가 되었음에도 아버지는 그를 향한 지지를 약속하는데 또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셔 그놈의 훈장이 뭐라고 다시금 전쟁 복귀를 선언 그럴 것 같더라니 기어코 사망 플래그를 세우고만 형님 큰아들 조가 허망하게 요절함과 동시에 홀락 날아가버린 아버지의 자식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조셉에게는 또 한 명의 후보가 남아있었으니 얼떨결에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철저한 감시와 육성 끝에 결국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된 채 그러나 듣는 이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발군의 입담에 주인공의 선거운동은 되려 독이 되었고 이미 대세로 떠오른 상대 후보의 막강함에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지요 바로 상대와 동명인 후보를 강제 참가시켜 표가 분산되도록 유도한 것 그렇게 부와 편법을 가리지 않은 결과 찰스타운의 국회의원으로 거듭난 잭은 단숨에 상원의원을 거쳐 대망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한편 내조의 여왕으로 알려진 그의 아내 제클리 그러나 만인의 부러움을 살 법한 이 부부의 현실은 틈만 나면 다른 곳으로 눈을 굴리는 남편의 외도 문제와 조셉이 선사하는 극악의 시월드를 견디지 못한 채 이른바 쇼윈도 커플이 된 것이었고 아 이게 또 피는 못 속여 결국 앤 이미지에 흠집을 제대로 낸 잭의 바람둥이 기질은 알고 보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DNA였으니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점점 돌을 넘는 이들의 위험한 스캔들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케네디가의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셔넬서야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자 과연 모두가 아는 주인공의 비극적인 말로에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을까요 한 가문을 둘러싼 의문과 논란 등 수많은 루머가 기정사실로 묘사되는 그래서 어쩌면 더욱 흥미진진한 시리즈 웨스트윙과 하우스 오브 카드의 요소를 두루 갖춘 웰메이드 미국 정치들람 케네디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